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 되죠. 나라가 잘 돼야 국민들이 가난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가 선거 공정성 문제나 이런 부분을 크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동포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려워지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미국이 이제 2023년도에 깜짝 성장 전년 대비 3.3% 정도 성장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큰 경제가 3.3% 정도로 성장한 겁니다. 그 3.3%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 여러분들 기사 소개한 것처럼 소득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동시에 소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소득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뜻하거든요. 물가를 자극할 정도의 성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그래도 한국은 3% 내외 정도는 계속 성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통 사람들의 가채분 소득이 다 늘어날 거 아닙니까? 성장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가 하나 나왔네요.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네요. 1인 가구가 많은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1인 가구가 600만 정도 됩니다. 1인 가구가 750만 한 명 사는 데가 여기 보시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1인 가구 5명 가운데 4명 이건 좀 과장이긴 한데 그만큼 1인 가구의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게 되면 그중간 알고 지내던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대부분 사람들이 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수죠. 이게 이제 고독사 위험군에 들어간다. 이런 통계층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이 내용을 관심 있게 봤는데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 모 씨는 57세는 9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한 데 혼자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자영업을 하셨을 거라고요. 자영업이 수없이 여러분들 폐업을 하니까 돈을 투자하고 그 돈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냥 신분계층을 그냥 굳이 가정하면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단칸방을 전전하다가 월세를 못 내서 2년간 노숙도 했고 조금 극단적인 경우죠. 구청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술을 끊고 고시원의 방을 얻었지만 현재 소득은 약 71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거비가 전부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당장 57세인데 그냥 막일이라도 하면 그렇지 않을 건데 할 건데 이분이 막일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야.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30만에 50만 원가량을 벌기도 했지만 당뇨로 건강이 약화돼서 최근에는 일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부채를 많이 친인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끌어다 쓸 거 아닙니까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지가 오래됐다. 잊혀진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런 사례를 이제 기자가 소개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냥 자본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매력이 없어지게 되면 가장이든 뭐든 이렇게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례를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통계는 국내 1인 가구 5명 가운데 4명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고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2017년에 한국의 고독사가 2412건이었는데 4년 만에 40% 가량 내려서 3378명으로 늘었다. 그럼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4년간 같으면은. 그런데 이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더 많이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하면 이런 계층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에 있는 이 사례는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거나 어디를 다니다가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해서 어려워지게 되면 겪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 거죠. 가족들은 또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 통계니까 상당히 신뢰할 만한 통계인 거죠.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표본수가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들은 그런 연구입니다. 2022년도 고독사 예방실태조사 연구결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전체 1인 가구의 2.6%는 고위험군 19.8%는 중위험군 56.4%는 저위험군 그래서 얼추 8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1인 가구가 750만 가구인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80% 되면 얼추 600만 가구가 되는 겁니다. 600만 명 정도가 그 위험이 현실화는 안 됐지만 사회적 고립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완전히 그런 것이 없는 1인 가구 중에서 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부류는 21.2%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든 다가구든 간에 중요한 것은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면 이런 위기에 처한 이웃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남성들이 어렵네요. 남성의 경우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을 합친 중점위험군 비율이 26.7%로 여성의 18.1%보다 8.6%포인트 높았다.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유전적 특성 자체가 소셜하자 사회적이지 않습니까? 파고나기로 예외적인 분도 계시겠지만 남자들은 전투에 능한 그런 유전자를 타고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적의 고민이나 이런 것을 웬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죠. 그죠?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걸 상상도 못하겠거든요. 상상을 저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제 개인적인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제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런 걸. 뭐 사람들의 취향인데 저는 일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친구와 함께도 저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고 지금 심적으로 어떻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겁니다. 이제 남자들은 대체로 그런 성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고립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여성들보다도 도움을 요청할 이런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50대 위험비율이 60대 이상보다 높은 것은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위험군 가운데 63.4%는 끼니를 있는데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그래서 사람은 합의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질적으로 궁핍함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궁핍함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모든 그런 어려움의 시작이자 또 어려움의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지금 1인 가구가 참 빠르게 증가하네요. 750만 명 2017년도에 28.6%인데 전체 가구 가운데 지금 이제 34.5%인데 1인 가구가 750만 정도가 되네요. 나 홀로 가구 750만 세 가구 중에 하나 한 가구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략 한 2400만 가구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소득별 1인 가구 수준의 소득을 보더라도 천만 원에 3천만 원 미만이니까 44.5%네. 2022년 기준으로. 이 기준만 보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든 간에 여기 보시게 되면 나 홀로 가구가 750만 750만인데 평균적으로 대개 소득은 이렇게 벌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다음에 벌어놓은 것을 쓰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경제학에서 이제 평생의 소득 가설 혹은 평생소득 가설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용하죠. 우리나라의 통계층이 조사한 걸 보면 대개 27세부터 여러분들 흑자를 기록해가 자기 손으로 소득을 보니까 43세의 흑자 표기 피크를 자랑하고 그다음 61세부터 이제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행태인 거죠. 이 시기 동안 익녀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또 만들어낸 익녀소득을 잘 간수할 수 없으면 그러면 다른 적의 특징이 있는 거죠. 나 숙자님이 경상도 남자 특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경상도 남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일체 제가 갖고 있는 고민 문제 이런 걸 절대 나만큼 상의를 안 하니까요. 그냥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술잔을 기울이면서 내 고민을 다른 사람한테 틀어놓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간에 여러분들 이게 42세의 이 기간 동안에 소득을 제대로 벌어야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의 많은 어려움을 또 벌더라도 잘 간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오늘 한번 정리해서 1인 가구 750만 가운데 600만 정도가 당장 위험이 현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